아 2200만나서 도왔는데 래프에서 노무를 왜 하냐 못먹을 일 있어? 어? 잡지 이 녀석은 왜 랜덤으로 돌리는건데 계속 아 2200만나서 도왔는데 구갈쿠옥님 5개 선물 감사합니다 형님 암풍팀 있으면 서로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? 영호님 저 엄청 펜인데 받아주시면 안돼요 일단 김윤아니 어디가서 서열이 날리는 사람이 아니지 근데 나한테 아직 한 방 있다 빨바락 있다 빨바락 한 방 있어 아 아니 뭔 명운이형이 걸리냐 진짜 아 괜찮아 이거 되자 나는 이제 어여탄 랜덤 유저 명운이형같이 잡지 미션 뭔데요? 나 적용한거 아니야 그냥 돌렸는데 잡지가 계속 돌리던데? 한 방 그냥 나갔는데 또 돌리던데? 무슨 소리야 8배락은 10위압하고 보면 이미 있는데 랜덤 5연승? 10만원? 10위압이면 나 한 방 있어 이거 진짜 티비압은 못해봐 10만원? 히히 나는 뭐 지금 연승상금 나누자는 뜻인것 같은데 일단 오키하고 간주해야겠다 아! 뭐야 이거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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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아 잠깐만 진짜 한 방 있어 후원 8배락 진짜 한 방 있다 뭐야 안 죽는다 다행이다 어? 아 승스러기 8배락에 죽어줄라 그랬는데 아, 하하하 아, 하하! 어떤 정리를 찍지? 오늘은 정리를 지켜보러가 이제 지켜보러 가야겠지? 아 이거.. 이거는.. 아 이거 알아듣는 엄마가.. 나를 못먹고 있어 나를 못먹고 있어 오우야 야 저올리가 왜 이렇게 돌아있지? 와아아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아아아 ister 이거제에에에에에에에 말도 안 돼 진짜 좋잖아 아이씨 아이씨 안돼 내 300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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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으어어어 으어어어 라면이 형을 이겨 하아 사기당했다 어어어어 으어어어 와 벙커 많이 짓는 센스 지렸다 와 아니 여기서 이거 8배력에 대한 이해도 낮은 테라인데 그냥 원범커만 삑 지워놓거든 나는 그냥 가차없이 바로 3벙 지워버리지